한글자막 by 한효정 쓸데없는 평년의 때 이제는 날려버릴 때 평등한 신성장의 따뜻한 빨간 손길 솔직할 때 당당할 때 가장 가장 빛날 때 다 때가 있다 기다려봐 다 때가 있다 기다려봐 어떤 놈은 버림일 때 어떤 놈은 약삭할 때 얄미울 때 속상할 때 우락봉이 터질 때 죽기 살기로 극화할 때 죽기 살기로 사랑할 때 죽기 살기로 일만 할 때 죽기 살기로 꿈만 꿀 때 캐캐 먹은 세상의 때 이제는 벗어버릴 때 솔찍할 때 당당할 때 가장 가장 빛날 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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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때가 잇따